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신청 적격하고 신청인 중에서 공동신청, 단독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요번 시간에는요 뒤에 194페이지에 포괄승계인 나오고 대인청 나오는데 대인신청, 대인인청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대인했던 나오면 대인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시험 보다가 대인 나오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인의 개념은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우시니까 다만 우리가 포괄승계인의 194쪽에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담중 단독신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공동으로 하는 것은 일단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인증여가 있고 권리변경능기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인데요 이 문제는 소유권이전능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다 우리가 포괄승계하게 되면 회사병 그래서 그건 단독신청 얘기고 상속 얘기인데 포괄승계인하게 되면 상속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란 사람과 누가 의리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갑이란 사람이 뭐하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뤄지고 그죠? 이 병이라고 하는 이 상속인이 있죠? 상속인이 누가 하고 이미 매매계약을 맺고 사망하시면 우리가 민법 111조 2항 법률행위 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이 의리란 사람이 갑한테 갑이 사망했는데 을은 뭐예요?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이 사람이 지위를 승계한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돌아가신 누구 갑이었고 그 다음에 이 병은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아버지가 갖고 있는 등기신청권을 승계받았으니까 이 의라고 병하고 공동으로 둘이서 이렇게 2번 이전능계한다 아니게요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로 해서 왜 매매가 유효하니까 민법 몇 주? 111조 2항 유효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포괄승계인의 등기신청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이게 단일 문제로 자유산 잘 안 나고요 뭐에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능계와 관련돼서 아니면 뭐예요? 등기신청인에 관련돼서 지문에 등장하니까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반대로 매수자가 사망하면 이 의뢰의 뭐예요? 의뢰의 상속인 정의란 사람하고 누가하고 갑하고 등기를 신청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기본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 대표적인 포괄승계가 뭐예요? 포괄승계 포괄유증 얘기죠? 유증 같은 거 그런 거 자 경우에는 그 신청권을 승계한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괄승계인들이 이 사람이 죽었으면 얘하고 이 의라고 뭐예요? 방하고 매수자가 매도인이 죽었으면 매도인이 죽었으면 병하고 매수자가 죽었으면 뭐예요? 정하고 갑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렇게 보자 자 넘겨보시면 자 어디 보시냐면 이제 거기 198페이지 신청정보 나오죠? 등기인청에 필요한 정보 나오는데 요새 잘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뭐예요? 자 일단 신청서 다른 말로 뭐예요? 자 우리가 전자신청할 때는 신청정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럼 신청서 신청정보 신청정보 신청서를 작성해요 작성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신청서에는 반드시 필요적 반드시 써야 되는 필요적 계획사항이 있고 약정과 특약에서 기재할 사항은 임의적 사항이 있어요 상상 임의적 사항은 약정과 특약이 있으면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정과 특약은 임의적이다 자 반드시 기록할 사항 그 198페이지 필요적 사항 있죠? 부동산 표시 써야 되고 신청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고자 팔고자 하는 부동산 표시 쓰고 자 의무자 뭐예요? 의무자 갑이란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 사는 사람 권리자 뭐예요? 의리란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표시 자 원인 목적 이런 걸 써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페이지에 거기 2번 신청인 있죠? 디귿 중에 자 거기 등기할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그 공유 지분을 신청정보로 내용으로 제거한다 그런데 이 경우 등기와 관리기가 합의 동그라미 C9 합의 합의일 때는 자 합의일 때는 그 뜻만 쓰는 거예요 거기다 저 자세하게 합의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합의 지분 X라고 써놓으세요 199페이지가 아까 빈칸에다가 합의 지분 X 이렇게 써놓으세요 절대 뭐라고 신청서에는 뭘 쓰지 않는다 합의 합의 지분은 뭐예요? 합의 지분은 뭐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아니한다 합의 지분 X다 합의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합의 지분 X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거기 200페이지에 그 임의적 사항 아까 얘기했죠? 약점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임의적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받죠 등기를 받으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제 1번에서 이 소유권 보존등이 갑이라는 사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의사를 알고 싶어요 자 이 사람이 뭘 알고 싶다고 의무자의 뭐예요? 의무자의 자 부동산을 을한테 진짜 처분하는지 의사를 알고 싶다 근데 우리가 심사는 형식적으로 서류만 뭐예요? 서류를 서류로 뭐로 의사를 아는 거예요? 이거 서류로 의사를 안다 이거 서류로 서류만 심사한다 서류만 그러니까 이 의무자는 뭐예요? 본인이 집에 갖고 있는 자 이 보존등이 맞추고 이렇게 보존등이 맞추고 등기에서 받은 자 등기필 정보를 해야 돼 물론 뭐예요 물론 자 이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으면 무슨 계약서를 매매계약서 이걸 우리가 뭐래 이거예요?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 등기 원인 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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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정보 증명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매매계약서 제출하라 그 얘기입니다 매매계약서 자 그 다음에 의무자의 의사를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이 신청서 뒷면에 등기필 정보 있죠? 등기필 정보의 번호 세 가지를 써야 돼요 자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써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201페이지에 이게 매매계약서 있죠?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집합건물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 쓰고 원인과 날짜 쓰고 목적 쓰고 이전등기 목적 쓰고 의무자 권리자 썼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202페이지 중간에 자 시가표진액 중 내려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써 있어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중간 부분에 등기인청 수수료 아래 의무자 등기필 정보 고유번호 그 다음에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죠? 물론 의무자 쓰고 의무자 성명 쓰고 의무자 등기필 정보 고유번호 의무자 이름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걸 쓰게끔 되겠어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등기를 마치면 자 이렇게 보존등기 마치면 보존등기 마치면 이존등기 마치면 하여튼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오면 권리자가 되면 등기서에서 등기를 마쳤다는 옛날로 따지면 진문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저당권자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가 권리증이라는 얘기고 저당권자가 됐다는 권리증이 있고 그래서 자 우리가 그게 어디냐면 등기 마치고 여러분 227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227쪽 227쪽에 보시면 그게 등기필 정보예요 이 등기필 정보를 이제 받아요 그럼 받으면 그 안에 보시면 거기 접수번호 9578번 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권리자 긴갑동이 있고 그 네 번째 칸에 주소 밑에 부동산 고유번호 있죠? 그래요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착기술서 스티커를 떼어보면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있어요 일련번호 잘 안보시겠지만 일련번호가 WTDI 이렇게 일련번호 이 세가지 있죠? 이 번호 세가지를 어디에 신청서 뒷면에 이렇게 써야 된다 뒷면에 뒷면 중간 부분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이 번호는 누구만이 등기 의무자만이 제출하는 서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작년 시험에 이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가 낸다 그러면 말도 안되는 얘기고 누가 내놓은 거라고 권리자는 등기세에서 받아가는 것이고 등기세에 내는 사람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제출합니다 그 얘기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원인증명서면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내고 그 다음에 뭐에요? 본인이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여기다 뭘 찍게끔 돼 있어요? 인감도장을 꼭 찍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감도장이 본인께 맞는가? 아 본인께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인간증명서를 꼭 첨부합니다 자 매매일 때는 매도인감류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자 특히 의무자는 뭘 내라고 인감류명을 제출해요 인감류명 물론 그래서 이제 뭐에요 이 등기필 정보가 10년 만에 나왔고 원인정보 중에서 이제 거민제도가 12년 만에 나왔고 인감류명은 12년이 지나가는데 잘 안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이 등기필 정보 이렇게 그냥 그냥 종합적인 문제로 이렇게 한 줄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로 이해만 합니다 참고로 참고로 이해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3페이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거민계약서 나와요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는 뭐냐면 검사 받고 도장 받으라 하라 이제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지자체에서 갑과 의리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뭐에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자 이 사람이 무엇을 세금 뭐에요 취득세를 좀 틀내려고 다운계약서 실거래 금액보다 뭐에요 자 실거래 금액 자 우리가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써왔고 세금을 좀 들내려고 하더라니까요 다운계에서 쓰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언제 뭐에요 거민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아니면 뭐에요 우리 구에서 우리 시에서 구에서 지자체가 구가 있으면 우리 시이나 우리 구에서 뭐할 사람은 부동산을 뭐에요 매매를 취득할 사람은 자 등기수 가기 전에 뭐에요 구청 시청 틀려서 뭘 받아가라고 검사 받고 도장 받아라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다운계약서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그런 제도를 뭐에요 물론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거에요 그래서 이제 거민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에요 거민제도라고 하는 것은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라 어디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이게요 계약서에다가 그래서 개판소위는 자 개판 뭐라고 개판소위는 뭘 받는다고 거민을 받아야 된다 개판소위 거민 받아야 된다 계약에 의한 자 이런 식으로 계약에 의한 이렇게 계약에 의한 그 다음에 뭐에요 판결에 의한 무슨 얘기에요 이렇게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해서 의리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서에 꼭 뭘 받으러야 된다고 거민을 받아야 된다 개판소위 개판소위 이게요 그래서 여기 기여 계약하러 열고 매매증여 쭉 있죠 원인을 이전등기 할 때는 그 등기원인 증서에 거민을 받은 거민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매매증여 교환 신탁 신탁계약서 명의신탁 약정도 약정도 계약이에요 공인물분할협의도 재산분할협의도 마찬가지 양도담보계약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있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받았으면 뭘 받는 걸 기본 원칙을 해요 매매를 아 저 거민을 받는 걸 기본 원칙을 합니다 근데 자 거기 니은에 뭐에요 판결서에도 뭐에요 뭘 받아야 된다고 거민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디귿번 예외가 뭐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한다든가 왜 토지거래허가서도 구청에서 받고 거미도 구청에서 받으니까 두개 뭐에요 두개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06년 1월 2일부터는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있죠 그래요 자 이때는 자 얘기에요 지금 자 예배단 그러니까 원칙은 한마디로 뭐냐면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죠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예컨대 뭐가 있고 예컨대 자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다 그 다음에 등기 뭐가 있어요 등기 원인 증서가 있어요 원인 증명서면 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있어요 자 등기 원인은 뭐에요 등기 원인은 당연히 뭐에요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단이죠 근데 얘가 등기를 안해 아 등기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해요 공동위청이 단이죠 그럼 당연히 원인 증서는 뭐에요 매매계약서 자 뭐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목적 그때는 자 그때는 예외라니까 거민받지 말고 뭘 받아가라 부동산 등기소 가기 전에 시청이나 구청 들려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라 아니니까 신고필증 신고필증 부동산 신고필증을 받아라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등기 원인 증서가 있죠 얘가 등기를 안해줘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판결 받았어요 판결 판결 받았다 자 그러면 뭐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그죠 이전 등기 할 때 이 판결서에 뭘 받아야 돼요 거민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뭐에요 개판소의 원칙이 거민받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원칙이 거민받는데 예외가 이제 뭐에요 토지거래화과서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있죠 이것은 예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 그래서 개판소의 검인받는다 개판소의 검인받는다 개판소의 그렇게 한번 외우세요 개판소의 개판소의 계약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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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의무자의 등기빌정보 항상 이 등기빌정보는 의무자가 내는 거에요 의무자 내는데 어디에 그 신청서 뒷면에 신청서 뒷면에 그 의무자가 그 신청서 뒷면에 등기빌정보 본인이 갖고 있는 등기빌정보의 번호를 쓰는 거에요 자 뭐 고유번호 비밀번호 그거는 외울 거 없어요 그 뒷면에 쓰는데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제공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얘기에요 의무자가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그래서 거기 206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아 물론 뭐에요 물론 자 물론 그 자 의무자가 냈을 때 공동을 할 때 의무자 내는 건데 206페이지 거기 쌍가루 3번 자 등기빌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등기빌정보는 의무자가 본인증명에 의한 것이므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자 그런데 다만 자 거기 출체세 다만 그게 20회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유증해안 이좋능기 권리변경 포괄신계인의 등기 공동위청이죠 공동위청일 때는 항상 의무자가 있으니까 뭘 내라고 등기빌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의무자 의무자가 있는 거 대표적인 게 그래서 우리가 유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꼭 무슨 생각해요 꼭 뭐에요 단독으로 할 것 같아요 단독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단독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공동위를 하셨어요 자 공동위를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등기인청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기 원인증서가 판결일 때는 자 당연히 뭐에요 권리자가 제공할 때는 내지 않아요 근데 승성한 의무자가 등기인청할 때는 뭐에요 그때는 의무자니까 내야 돼요 권리자가 판결 갖고 하는 것은 안 내요 단독으로 할 때는 근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승성한 의무자는 승성한 의무자 나오면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두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등기별정보가 분실됐죠 분실됐으면 세 가지에요 등기별정보가 뭐 했다고 분실을 했다 분실 분실했으면 세 가지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자 세 가지가 그거에요 증인석을 이렇게 증 인 속을 조소하라 조소하라 증 공증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의무자가 뭐에요 변호사본부사일 때는 뭐에요 요즘은 한 7만원 합니다 가장 싼게 7만원인데 5만원은 옛날에 5만원 요즘은 5만원 더 지방가도 5만원 5만원 지방가도 5만원 5만원 더 받을 것 같아요 하여튼 법무부사 사무실 가서 본의 직접 가서 확인정보를 작성해야 돼요 확인정보단 자 그 다음에 자 의무자 법정대리인 있죠 직접 출속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조소금이면 돼요 딱 이 세 가지 뿐이 없어요 뭘 분실했을 때 자 그 등기빌 정보를 분실했을 때 그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인간명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6페이지에 이 쌍가르사본 등기빌 정보를 몇 시 했을 때는 재개업 안 돼요 보증서에도 없어요 보증서 거기 성인이명의 보증서 그런 것도 없고 재개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30페 있죠 30페 때 10년 만에 뭐예요 10년 만에 재개부가 재개부되지 재개부된다 그럼 틀림탑이었어요 절대 재개부 다시 안 만들어줘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기억 세 가지 뿐이 없는데 기억 직접 출석 동그라미 출석 직접 출석해서 확인서 작성 확인정보 작성하고 확인조서 확인조서 꾸미고 그 다음에 니은 대리인이 뭐예요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확인정보 얘기죠 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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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디귿번 뭐예요 공증받는 거 공증확인 확인조서 증인석 증인석 확인인 증인석 증인석 자 그 다음에 인간명이에요 인간명은 이것도 의무자가 내요 기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금 3년 동안 시험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점만 이해를 합니다 인간명은 의무자가 내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는데 예컨대 그래서 일단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 이 을한테 이전명이 해줘요 그럼 얘는 등기세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자 등기세에서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을 때가 갖고 있다가 의무자가 됐어요 왜 이전명이 해주니까 그러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필 정보도 등기세에서 다시 내야 되고 모두 인간명을 내요 자 그러면 이 을이 자 이 을이 뭐예요 소유권 치대겠죠 얘가 권리자예요 지금 근데 얘가 이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또 팔거나 아니면 저당권 등기해줄 때는 얘가 의무자니까 등기세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아서 갖고 있다가 얘가 의무자일 때 등기필 정보도 내고 모두 내라 인간명 증명도 내라 그입니다 그죠 그럼 어디 등기소에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병이다 병이다 그럼 자 을은 을은 뭐예요 을은 이 을은 을이란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6만원 내지죠 누구한테 병한테 냅니다 병한테 낸다 저당권 등기할 때 그래서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항상 뭘 내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내야 돼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 소유권자가 아니죠 등기세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얘가 의무자가 언제 되냐면 의리해한테 돈 갚고 저당권을 뭐한다는게 저당권을 말소등기한다는게 말소등기 그럼 얘가 원리자고 얘가 무자죠 얘는 저당권 말소등기할 때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만 내면 돼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된다 아니죠 그럼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 분실했으면 분실했으면 당연히 세 가지 본인 지적 출소하거나 5만원 7만원 주고 확인정보를 작성하거나 확인정보 출석에서 조속금이거나 확인정보하고 공중이죠 공중 자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집속하는게 아니라 이건 대리인을 시키는거니까 대리인을 시키는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내라고 인감중 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옛날에는 본인이 집속 출석하면 본인이 집속하니까 안 냈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그 점을 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넘겨보시면 자 208페이지에 쌍가루 2번 인감료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그랬죠 특히 거기 동그라미 3번 출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분실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출석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보를 첨부해서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인감료를 내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무조건 등기빌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등기빌 정보만 내면 되는데 그걸 분실했으면 할 수 없이 뭘 해도 내야 된다 인감료명이라도 내야 된다 그 점을 이해해 두자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거기 쌍가로 인감료명을 인감료의 유효기간은 3개월 동그라미 무조건 등기서에 내는 쌍가로 인감료명을 인감료의 유효기간은 3개월 동그라미 무조건 등기서에 내는 모든 서류는 다 몇개월짜리에요 3개월짜리다 기간을 물어보면 몇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몇개월이라고 3개월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제3장에 그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 거기 213페이지를 보겠어요 주소증명서면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인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의 대표적인게 물론 3가지인데 오늘은 두가지만 보자 그 두가지가 뭐라고 등기필정보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있어요 이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두가지에요 주소증명서면하고 등록번호증명서면이에요 자 이 두가지가 자 이 두가지가 누가 내는 서면이에요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뭐에요 여기서 등기 권리자가 내는 왜 권리자만이 내냐 하게 되면 이렇게 자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계가 맞고 등기하죠 이 의무자는 이미 써있어요 등기부에 이름도 써있고 주민등록 주소가 다 써있어요 그럼 이제 권리자는 새로이 등기부에 쓰는 사람이죠 새로 쓰려면 이 이전등기 새로 쓰려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름 밑에 주민등록으로 주어있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여기에 써있는 것만 갖고 썼다가 나중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자 그 주소증명서면 이 사람이 자 뭐에요 허무인인가 허무인이 아니고 진정한 뭐에요 명의자가 되는건가 그런걸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그래서 이 주소증명서면 이렇게 주소증명서면 하고 등록번호 만약에 사람일 때는 뭐에요 주민등록번호고 사람이 아니라면 뭐에요 자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자 그럼 등록번호 증명서면이 필요한 곳이다 그 얘기에요 자 그래서 거기 주소증명서인 중에 213페이지에 거기 제공의 의 그래서 1번 이렇게 써있죠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는 등기 신청서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된다 아니죠 왜 권리자가 되는 사람한테만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다만 줄 치세요 거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요 다만 줄 치세요 소유권이전기의 공동인청일 때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도 제공한다 쓰있죠 원래 원래 권리자가 내는 서면인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인데 예외 권리자가 내는 서면인데 예외 뭐 할 때 소유권 이전능기 할 때만 자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필요하다 의무자 의무자의 주소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자 이 건물분 재산세를 걷는데 7월 때는 내지만 기준을 6월에요 6월이 기준이라 자 6월 전에 부동산을 팔았느냐 6월 이후에 팔았느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주체가 틀려진다 자 그러면 이 6월 뭐에요 6월 이전에 만약에 자 집을 팔은 매도인은 재산세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소증명서멘이 의무자 것도 필요하다 무슨능기 할 때만 그렇다고 소유권 이전능기 할 때만 그렇다 무슨능기 소유권 이전능기 할 때만 그렇다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죠 소유권 이전능기 할 때만 그렇다 그러면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능기 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이제 주소증명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214페이지 거기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 증명서면 있죠 이것도 누가 내는 거예요 권리자가 냅니다 누가 낸다고 권리자가 낸다 근데 이제 쌍가루 이번에 등록번호 부여기간 그래서 자 오늘은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합니다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잘 들지 않은데 거기 1번에 국가지방대체 있죠 국가지방대체 국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국가지방대체 국가라고 한 게서는 뭐 만약에 뭐예요 자 예컨대 서울대학교는 법인이 됐으니까 필요 없고 뭐예요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북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있죠 단지 뭐예요 그 국립학교 소유권자가 국이야 국 아래에 이제 뭐가 필요해 번호가 필요하죠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해 주겠다 왜 자 사람 이름 밑에 뭐가 있듯이 주민등번호가 있듯이 국가가 뭐예요 국립대학의 소유권자가 국가면 밑에 뭐가 필요해요 번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거기 국가지방대체 국제기관 외국정부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틀리고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거기 자 몇 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국내 영업서나 사무소 설치 등기자는 외국 니나라라 에서는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사무소 설치 등기를 안하기 때문에 비법인으로 취급하겠다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아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아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문제 나와서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시 도지사한테 부여받아라 그러면 틀려요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일단 1번하고 3번이 중요하니까 1번과 3번 그렇게만 보지 않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이제 뭐예요 그것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거기 외국인은 외울 거 없어요 왜 외국인은 우리나라 때 둘 할 때 미리 국하지 않으면 항상 출입국관리서장 출입국관리서를 통과하니까 출입국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자 지방출입국 출입국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방출입국 자 한김에 거기 법인은 법인은 주된사무소 소유지 법인은 주사무소 소유지 관할 등기관이고 그 5번은 뭐예요 그 5번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는 제국민은 대본소유지 관할 등기소 대본소유지가 어디에 서울이겠죠 대본소유지 관할 등기소 얘기입니다 대본소유지 여튼 자 국가 지방자체는 누구라고 국토유통부장관이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주민등록번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그 지속도를 첨부하고 도면을 첨부하는 것은 용익물건은 남의 땅 전부가 아닌 일부할 때는 용익물건 할 때는 자 물 첨부하라고 도면 첨부라 그랬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요번 시간에는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